야 뭐하냐 얘들아 좀 잡아봐 이제 다 뭐해 어디서 말은? 여기서 완료된 거나 다름이 없어 잡는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제발 총 줘 이거 뭘까? 아 뭐야 이거 야 이거 탄도하고 생각해서 써야 돼?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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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무기 근데 나쁘지 않은 게 이따 저기서 잡을 때 죽겠다 됐어 이런 것도 타는 애들 있어 잘 봐야 돼 애들 어딨어? 야 니들이 여기까지 먼저 가 니들이 나 먼저 가 얘네들을 전진시키고 내가 약간 뒤에서 하는 거야 이게 정답인 거 같아요 왜냐면 저기서 어마어마한 걸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걸 쏴주고 야이씨 됐다 됐다 아 부셨다 부셨다 이거다 이거다 부셨다 어? 진짜 세다 진짜 세다 어 됐다 됐다 부셨다 부셨다 아니 개 같은 거 이씨 하아 아니 아직 나 살았어 나 아직 살았어 나 죽지 않았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안 야아아아아아아아C 엉루 continued Acting 드디어 죽였어 드디어 자 여기 이거 다 부숴습니다 다시 여기까지 왔고 다 처리를 했어요 이번엔 엽치기로 들어가서 처리했습니다 머리 날려버리죠 잡아주고요 그렇지 돌아가셨던 분들 다시 태어나셨나 여기 은근히 어려워서 좀 많이 헤매서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잘라서 갑시다! 전진하라! 자 수류탄 까주고요 어 수류탄은 더 필요하네 잠깐만 자 저기 수류탄 떨어뜨렸어요 이거 먹어주고 다시 던져요 가자! 가자 재군들 사원으로 이동한다 안에서 집결한다 자 막혔어요 막혔어요 사령관님 지금 이 방향이 맞습니까? 그래 길은 거기 뿐이야 숨겨진 장치가 있나? 잠금장치 같은거 안을 수색해봐 자 아 저기 위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이거는 위로 올라가서 타고 신뢰도야 뭔가 있다 저 위쪽이야 이건가보고 뭔가 움직였다 야 이게 우리가 보니까 좀 이지감이 심하다 그치 야 코버넌트가 이거 이거 보면은 사람들이 무슨 그 킥보드인가? 이러겠지? 진짜 유튜브에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 칼입니다 참고로 쟤네들의 무기예요 우리에게 그 뭐 검이 있다면은 쟤네들한테 여보세요 어? 이거 선조 찌끄레기들이 왔네 얘네들 오면 반가운게 무기를 내가 그만 그만큼 내가 좋은걸 쓸 수 있으니까 여기로 가는게 맞나? 파이톤 어딨어 파이톤 어딨어 판다 이거냐? 오케이 자 4대니까 다 각자 타세요 크라켄은 파기하라네 가만히 있어봐 뭘 부숴줄까? 하지만 계획은 있나? 크라켄을 밖에서 공략하는건 무리입니다 진입해서 진입해서 생성기를 파기해야 된대 그렇게 하도록 그러면은 안으로 들어가야된다는 얘기야 야이씨 야 내려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이거 너무 쎄 지금 생성기는 난 밑에 있어 길을 찾아서 내려가자 얘들아 여기로 와야돼 일로 이동해 뭐야 왜 떨어져 말도안돼 자 짠 하하핫핫하 아니 야 왜 떨어지지? 나 저거 뺏으려고 했는데 아니 저걸 이거 포에 밀렸나봐 어 포에 밀렸나보다 retsome 과감한게 계획이다 닦춰라 한 Rising 쪼 diamond 쨈미 사아아아아아 쪼쪼쪼쪼쪼쪼쪼쪼쪼 살아있네 살아있어 완전 살아있어 짱짱짱 아이 감사드립니다 축포 한번 쏴드릴게요 아이 감사드립니다 아아 역시 역시 부엉이님이야 역시 부엉이님이야 고맙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갑시다 다시 텐션 높여갑시다 감사드립니다 부엉이님 부엉이님의 어크 다 그리고 또 뭐야 헤일로도 어 지원해주신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이거 저 안에 타는거 있는데 계속 내려가야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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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야 지금 얘 탄력을 했어 이거 어우 큰일날뻔했어 지금 이거 왠지 부수는거네 이거네 이거야 여기서 부수지 여기서 야야야야야 게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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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완전 게이드 완전 게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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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바꿔 됐어 으아아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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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이게 있었구만 하자 쟤네들 막 탈출해라 막 그러네요 좀 들어보니까 어디로 나가면 되냐 그냥 아예 밖으로 나가야되나 전장으로 귀환하라는데 아예 나가는건 아니고 저기로 내려갑시다 여기로 내려가면 충분할거에요 아예 됐어 얘들아 다 일로와 타나카 뭐하냐 타나카야 타나카야 타나카사아아아아아아아 기억할게 아니 쟤 저기서 뭐하냐 야 같이 타자고 하던가 가만있어봐 야 진동 장난 아니다 진동 느낌 개좋다 어? 아니 이거 하나 들이박았다가 소멸한단 말이야? 야 우리 세명이야 타나... 타나가짱! 타나가짱 인생 리셋데스 역시 일본은 질겨 질긴 맛이야 어? 이건 뭐죠? 여기 있어요 너 어? 프로브인데? 도우미 프로브네 그쵸? 도우미와 함께 불청객도 오셨네 이야 움직임부터가 다르다 야 코버먼트랑 싸우다가 지금 싸우고 코버넌트냐 코버먼트냐 얘들아 코버넌트지 얘네들이랑 코버넌트랑 싸우다가 얘네들이랑 싸우니까 움직임부터 달라 싸우면서 내가 에임을 좌우로 움직인다 이제 어... 코버넌트죠?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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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쎈 놈들면 나왔네 참 약한 놈들 안 나왔어 이거 다 바꿔야돼 야 이거 안됩니까? 왔다 아 일로 가면 되겠네 장전하고 어 이건 또 뭔 총이야 어 샷건이다 아 샷건 이거 손마다 없어 별로야 돌아갔지 됐어 이거 넣으면 짱이야 자 저거부터 파기합시다 저거부터 다 파기를 하고 뭐야 전방에 나이트? 뭐야 전방에 나이트? 어 여깄네 어 총안에 다 떨어졌어 나이트가 한 마리가 아니야 지금